노래하지마 발송부터 끌렀다고 너 래퍼라면서 왜 이리 뚝딱거려 그건 그렇다 쳐 지금 얼굴 같고 TV에 나온다니 정말 큰일 났어 신임천들 투정에 대기실이 삐죽대 우릴 부럽기만 한데 블락 비웠은데 내 폴더 인사는 쌩 깎던 선배 기억해 오래 못가서 날아까짓 But I'm still your friend 벌뜬감이면 몰라 열등감은 빠져 모양 G2C 쌩 따위 not my style 남좋음이라는 거니까 Yo! 나 요스미 사기 캔드 노트릭 못 믿겠음 직접 지켜봐